자, 전학생들 들어오세요. 누구야? 또 와? 무서운 애다. 저, 예빤, 예빤. 여기, 여기 아니야. 여기 왔는데. 무서운 애 왔다. 안녕하세요. 영생이다, 영생! 영생이다, 영생! 손 잡아봐, 손 잡아봐. 무슨 손을 왜 잡아요? 우리 학교 통일 씨다, 인사드리라. 안녕하세요. 그래. 아니, 저기는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지금 설정이 지금 다른 학교잖아. 이게 좀 과하지 않니? 아니, 안녕, 반가워. 나는 하와이에서 전학 온 은지원이야. 아니, 하와이에서 짱이었대. 하와이에서 사고 치고 하와이에서 쫓겨났어. 반갑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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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다. 네 여자친구니? 안녕하세요. 노을의 강규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에이. 너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뭐가 되니. 진짜 미쳤구나. 네, 서울에서 전화 갔다고. 지금 꽁트야, 꽁트. 그러면 나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나에 대한 문제를 내가 좀 준비를 해 봤어. 아, 좋네. 몸풀기로 요즘 나에게 가장 큰 고민이 있어. 어, 제혁. 주운소이. 하하하하 하하하하 가위라. 하하하하 내 두 명을 죽이는데. 하하하하 세 명이구나! 아, 세 명이구나! 아, 세 명이구나! 나 다맸만 세 명이구나! 나 다맸만 세 명이구나! 아, 스리 쿠션이네! 아, 뭐? 야, 뭐? 아, 세 명이구나. 아니, 뭐. 네 밤길 조심해라. 어떻게 될지 모른다. 아이고 무서워라. 안녕. 난 서울에서 전학 온 강균성이야. 반가워. 일단 내 신체 중에서 가장 처진 곳이 어디일까? 처진 곳이 어디일까?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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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하기 전에 잠깐만. 내가 제일 만만하나? 볼 상상을 하는 거야? 볼 상상을 하는 거야? 그리치기 되게 어렵다. 갈겨야 된다. 휘둘러야지. 아니다 이 다음부터. 이거 어떻게 갈기나? 제대로 갈겨야지. 예를 한 번 들어도 되나? 뭐라고? 예를 한 번 들어도 되나 내가? 들어봐라 그러면. 막 이렇게 하나 그러나. 막 이렇게 하나 그러나. 막 이렇게 하나 그러나. 막 이렇게 하나 그러나. 뭐? 뭐 네가 짱이가? 짱다 짱. 짱같이 생기긴 했네. 아유 무서워. 아유 무서워. 아유 무서워. 아유 무서워. 아유 요즘에는 진짜 무섭네. 왜 이렇게 빠르니 너. 야 이 꽁트나서 화도 못 내겠고. 꽁트나서 화도 못 내고. 야 무슨 학교에 이렇게 이상한 애들 거 아닌냐. 아 진짜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 아유 아유. 아유 죽음 JTBC. 아유 주.